오늘 아침 덕분은 미술을 어렵게 느끼시는 분이 제일 많은 데서입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함께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을 건져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상상하는 글을 그림으로 많이 남기는데요. 이건 물고기의 저를 대입해서 제가 생각하는 글을 드리는 그림입니다. 누구나 사진을 사랑한다면 혹은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은 대상을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원래 고용수 출신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원래 패션 프로그램을 처음에 시작했다가 근데 이제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일까 고민을 하던 중에 좋은 공연이 있었고 팬서도 있어서 그거를 정할 스타일을 약간 경험해고 있었어요. 영동적인 광고에서와 카리스타 넘치는 언제나 시아 부대에 선보인 여섯 그룹 다수 애니썸 지앤 우세입니다. 여섯 가위 넌 사랑만 가끔 보면 넌 말 아니야 넌 사랑해 다른 말을 넌 배고파지나 사랑하면 쉽게 한 일주일 이제 알았어라 너란 걸 진짜 갖고 사라져줄게 혼자 갈 사람 하나뿐이야 오늘은 거짓말 제발 거짓말 오늘만 너 옆에 있어주면 너를 부끄러워 오늘은 거짓말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